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양도세의 역설입니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박사님,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여인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오른다는 점을 지금 꼽고 있거든요. 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보유하다가 10억을 벌였다. 이러면 실세 차이 10억이 났다면 그중에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6월 1일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도세 시한폭탄이 쬐깍쬐깍 다가오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아지면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값을 안정든다. 이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는데 오히려 양도세가 이렇게 높아져버리면 양도세가 겁이 나서 집을 팔지 못하게 되죠. 매물이 잠김이 되고 시중에서는 수요 공급 중에서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인상이 올 수 있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정부의 25번에 달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 저는 양도세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양도세부터 올렸거든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거리 가더라도 스텝이 중요한데 우선 보유세를 먼저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줘야 사람들이 팔아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양도세부터 먼저 올려서 팔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부세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폭탄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팔지는 못하는 그래서 원성만 세지는 이런 상황인데 양도세를 처음에 먼저 올리게 된 것은 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증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어떤 시장의 원리를 파악한 스스로 물건을 팔도록 하는 그런 유도하는 방식의 가격 안정을 취하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웁니다. 여기서도 좀 더 과학적이고 어떤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다섯 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불편한 왕서방, 비트코인 때리기, 긴급사태 올림픽, 폭남기의 충고, 양도세 역설까지 알아봤습니다.